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핫도그 젤리 식감이 좋아요 계란 오징어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정말 많은 맛이에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레오 저는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음료는 정말 맛있고 저는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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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시장 오징어 뿅뿅뿅 고소한 새콤달콤 이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하니... 청양고추 튀김 골고루 도넛이버섯 버섯 쫄깃해요 mosque 부끄럽네 어디 갔는지도uen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